안녕하세요 캠스 채널의 김범준, 김혜연입니다.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할머니네 놀러왔거든요. 그런데 딱 토요일날에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. 일곱 자서요. 여기 좀 있어요. 눈이 진짜 어마어마한 7cm. 한 10cm 돼요. 넣어둘게 되는 fancy library. 바다에 다섯 명에 놓고 있는 중입니다. 신나는 학생들. 샌스에서 누가 뺏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질륙이는 만들고 있어서 이만큼밖에 못했어. 자라게는 만들고 있는 만큼밖에 못했어. 자, 이제 여기가 안중이라는 곳인데 편함을 맞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귀엽고. hit. 유로지. 영호 donne 너무 귀엽죠? 아들. 아들. 아들이. 여기서 한 명거리 있어요 입이갖고 계 father 최대한 spont나게 오늘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빨리 drive 체내중 파워 할거예요 이렇게 뿌릇을 타고 엄청 많이 피곤하고 놀래? 이거 뽀뽀하고 나오면 피곤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뽀뽀하고 나오면 뽀뽀하고 나오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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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고 다행히 뽀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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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 Almighty 뽀옹 나 연하고 가면 가자 제가 눈떡이 이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오빠랑 왔어 지금 드라이 형왕공원 가면 너무 힘들어서 여기로 놀라고요 이따 갈게요 이거 저 못 쓴가요? 이쪽으로 하더라도 이야 안 돼 나 크다 아이 큰 침발이 벗겨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눈떡 나는 눈떡 나는 눈떡 하ам 혼란 가린다 나는... 아 으악 여기가 귀여워 여기는 진짜 쌀 얼굴이 너무 큰거 아니야? 아빠 이거 도와줘 도와달라니까 도와줘 올려줘 예쁘게 다 들어와야 돼 너 붙여줘 여기 목에 눈 붙여줘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너무 커서 코는 어떻게 안 붙여줘 눈 사람은 눈 코에만 만들면 돼 도구하고 있네요 도구공이자 도구공 Ah! 도구공자 도구공자 발명 좀 해주시죠 배고파 저는 지금 여기 길을 손으로 여기를 타고 이렇게 와서 길 따라서 타고 여기 땀나가지고 여기가 조금 조금 달려 여기가 이런 거 없어졌어요 여기가 동작진가? 진짜 겨울 겨울 것 같아 팔하고 눈치 팔하고 다치고 만져냈어요 근데 우리 에 장갑인지 손인지 두 사람 때는 느껴졌어요 원래 손이 없었어요 언제 나가? 내려다리 보고 있어. 디디가 왜 나와? 알아빠. 아 이거 줄 아프고 있는 거예요. 디디 뭐예요? 네. 홀 리나예요. 홀 리나는 줄 알았는데. 포올 미미 중이고 리나가 이제 들어갑니다. 어쨌든 이제 집에 갈 때는 제 길을 따라서 집에 갈 거예요. 디디가. 일상과 함께 기름을 구봈더니 여기 있는 사람을 못 가는게 아니라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던 책에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